아, 힘들어, 이씨. 저 선배님이 조태웅을 잡으시는 거고 경찰이 된 건데요. 사기, 국무집행 방해, 엮을 수 있는 거 죄다 엮어서 빵에 보내줘? 배치룸을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에! 살인은 살인이야. 그래서 저는 처벌 다 받았잖아요. 제지의 국기를 잡는 게 내 이유. 이해가 돼! 연기 блок 레스토리입니다. 그는 설이 끝에 한글자막 by 한효정